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죠 이제 오스트리아의 원정을 가서 멕시코와 카타르와 AMH를 치르기 위해 넘어갔던 벤투호 축구 대표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축구계 전반적으로 이제 각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경기가 끝났으니까 각 구단들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대표팀에 워낙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만약 이 선수가 걸린 상태로 소속팀에 오면 소속팀에 또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끝나자마자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황희찬 선수가 또 추가 확진자로 밝혀지는 바람에 지금 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확진 받았던 선수들 6명이죠 지금 오스트리아 빈의 호텔에 아직도 격리가 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운다고 해요 지금 일단 전세기를 띄우는 거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는데 곧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일단 하루빨리 이 선수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와서 잘 치료받고 또 회복을 해서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기를 저도 이제 좀 희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럽파 선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한국 대표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각자의 유럽 소속팀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유럽 구단들이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표팀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유럽 구단에 돌아갔던 선수들을 한번 좀 한 명씩 한 명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황희찬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카타르전까지 잘 뛰어놓고서는 이제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일단 황희찬 선수는 비엔나에서 출발을 해서 라이프치희로 가는 직항 비행편이 없어서 프랑크프루트를 갔다가 프랑크프루트에서 다시 베를린을 갔다가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희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프랑크프루트 공항에 내려서 다시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를 아마 타기 전에 그 코로나 양성 소식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동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베를린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구단이 마련한 방역 차량을 타고 라이프치희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마련된 격리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지금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증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코로나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만약에 심해진다면 증상이 안 좋아진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겔스만 감독은 어제 황희찬 선수가 격리 기간을 포함해서 약 3주 정도 못 나올 것 같다 14일 동안 격리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몸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3주 정도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소속팀에서 본인도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황희찬 선수가 빨리 퀴유를 해서 또 라이프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전이 끝나자마자 토트넘 구단에서 전용기를 보내줘서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넘어갔는데 카타르전이 거기 오스트리아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면 4시 정도가 되고 이제 6시 반에 바로 비행기가 출발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이제 미리 준비된 승합차에 타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이제 런던으로 향했는데 아마 내리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이제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훈련을 해야 하고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혹시라도 양성이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음성을 기원하면서 왜냐하면 또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랑 같이 세레머니도 했고 같이 경기도 뛰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토트넘 구단에서는 오피셜을 띄우지 않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는 이제 라이브 Q&A 시간도 또 가졌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음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주말에 토트넘은 맨체스터시티와 경기를 하는데 또 워낙에 중요한 경기잖아요 상위권 간의 대결이고 토트넘이 지금 2위에 올라있는데 더 높은 순위로 가기 위해서는 맨시티는 꼭 꺾어야 하는 상대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2년 전이었죠 맨시티를 상대로 또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이 상당히 많이 되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전용기까지 띄웠는데 그 지극정성이 어디까지 한번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낼지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은 아무리 위험지역에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선수들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운동선수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훈련과 경기를 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였고요 이재성 선수도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성 선수도 카타르전 끝나고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킬 넘어가자마자 또 킬 구단이 코로나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를 했고 거기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킬 구단은 아직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수단이랑 이재성 선수를 분리를 해서 이재성 선수는 그냥 혼자 훈련하게 냅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킬은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재성 선수는 아마 킬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주말 경기는 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예의주시를 한다고 하고요 황희조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두 선수도 아까 이재성 선수처럼 지금 구단이 선수단과 이 선수들을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희조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경기를 뛰었고 카타르전이 뛰었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와 같이 경기를 뛰었고 또 세레머리도 같이 했고 그래서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이제 원정 경기를 가는데 그 리그 엔트리에서 뺐다고 해요 일단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도 훈련에는 복귀를 했지만 따로 개인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발렌시아 선수단은 따로 훈련하고 이강인 선수는 거기에 떨어져서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몸 상태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일단 뭐 오늘 지금 촬영일이 금요일인데 뭐 금요일 중으로 괜찮으면은 다시 주말 리그 경기를 이제 같이 함께 준비하고 또 경기에도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각 구단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선수들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이번에는 코로나 당연히 음성이 떴지만 앞으로도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